첫 번째 꼬미는요 지난 2015년 11월 18일에 발매된 홍기 오빠의 눈치 없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처음 앨범 발매가 되고 나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1분 만에 집정이 깨지더군요 왜죠?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만두가 생각나서 죽겠어 노래에 집중이 안 돼요 예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 만두 맞아요 맛있는 만두요 뭔 소리야 이게? 이 부분이 제 집중을 깨지게 한 문제의 부분이에요 그만두라고 그만두라 어우 정말 나 이따 이 노래 어떻게 부르니 다들 집중해야 되는데 다들 웃는 거 아니냐 이거 사연 보낸 사람 혼자 심장 크게 한 번 소리질러 사연 보면 혹시 보고 있나요? 너니? 앞에 있었구만 법 제작용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